또다기다기댕 동광厢광광광 동광띵띵띵띵띵띵띵 그 때로 망쳐요 섹제 Aires 그와 폼 깔 눈빛을 가득 따ству 섹 volte 동광띵띵띵띵 뽕뺨시땅 황건 손깍vis김뿽띵강싱 가라라방 아니.. 자다 이런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살짝 쇼킹한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살짝 깜돌아주셨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소에서 내가 뭘 할지 아실 수도 있어요. 정답은 오늘도 염색을 해보려고 이렇게 정말 자다 일어난 지 지금 뭐야? 한 10분도 안 됐어요. 머리가 아주 멋집니다. 팝같아 탑아. 제가 오늘 할 색상은 뭘까요? 이 머리에 뭘 이렇게 저지를까 궁금하시죠? 메디힐 염색약을 또 사왔습니다. 따밤. 하나 더 있어요. 따밤. 평범하면 재미없지 않아요. 애쉬 그레이와 미스틱 그레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따밋하고 세련된 애쉬 그레이. 오묘하고 감각적인 미스틱 그레이. 비밀스런가 보다. 한번 이 세 개를 섞어서 오늘 셀프 염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더라.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머리 어떻게 됐을까? 시킵 누누누누.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플레이지. 숙정을 못 잡아. 이쁜. 열일해. 머리에 투푸를 하겠습니다. 또 얼마 못 참고 손으로 하겠지만은 염색 시작. 여러분 여기 저 여기. 저 여기 헤어라인 좀 이쁘죠? 살짝 이 앞에 헤어라인은 M자인데 엥블랙 같은데 이 옆에서 딱 떨어진 이 직각 요게 애들이 좀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헤어라인이 타고난 거지 뭐. 완성된 헤어라인. 근데 엄마 아빠 앞머리는 좀 그렇다. M자는. 나 M자 싫어. 가뜩이나 이마 넓어졌겠는데. 여러분 역시 저는 손이 답이에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 얘도 냄새가 진짜 시큰시큰하다. 과연 애쉬 그레이와 미스트 그레이가 섞이면 어떤 색깔이 나올지. 잘 먹으신거에요. Summer cluel을 enemy 10ight 9도 현대из음으로 누르침을 흘리기. 엥블랙을 암스 주 Ин허 bab은 엥블랙에 엥블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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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잃블랙을 엥블랙을 엥블랙을 We are like Tell you the truth Shut it up One and one for the world Money on the money on the money on the money 오늘은 매운맛이에요 벌써 머리가 매워지고 있어요 뜨거워요 저는 30분 뒤에 머리를 감고 오도록 할게요 30분이 지나고 지금 머리를 타월 드라이만 했거든요 근데 살짝 불길하게 카키 느낌이 들죠 왜? 초록초록한 그런 기운이 도는데 불안해 이 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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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왱왱왱왱 그러니까 완전 카키도 아니고 완전 애쉬 그레이 느낌도 아니고 정말 좀 오묘한 컬러가 나왔어요 살짝 톤 다운된 카키인데 거기에 애쉬 그레이를 한두 방울 섞은 느낌? 저는 탈색 두 번 한 모발에 염색을 한 번 했다가 빠진 상태에서 염색을 한 거거든요 또 여기서 어떻게 빠질지 머리라는 세계는 아무도 모르니까 오늘 염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꾸욱 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자연광 컬러는 이래요 약간 이런 느낌? 자연광 느낌이다 이런 컬러입니다 안녕